반갑습니다. 메이플 잉글리시의 번개 콩입니다. 2019년 6월 시행했던 고2 모의고사 37번 같이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윗글의 소재는 반복적인 학습을 통해서 운동기술의 자동적인 내면화를 시키는 과정이라고 했는데요. 우리가 의식적으로 해야 되는 행동을 계속 반복해서 하다보면 익숙해져서 자동으로 되게 된다. 뭐 걷기 뭐 이런거죠. 숨쉬기. 숨쉬기는 아닌가? 여태 내용 듣고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보시면 두뇌 연구가 3위층 단수죠. 제공해 주는데 목적으로 프레임워크 원래 트리란 뜻인데 기초를 제공해 준단 말이에요. 뭐 베이스 이 정도죠. for는 대한의의 뜻입니다. 그래서 어바우스로 for understanding, 이해에 대해서. 이해하는데 다시 종속절 뭘 이해하는지 목적어가 필요하기 때문에 종속절의 목적으로 간접 의문문이 의문사, 추호동사의 오순으로 두개가 들어가요. 의주동 또 의주동 이렇게. 자 보시면 어떻게 두뇌에 두뇌가 처리하는지를 첫번째 목적어. 그리고 어떻게 내면화 하는지를 두뇌가 운동의 기술을. 내면화 한다는 말은 내부에 받아들여서 내 걸로 만든다 정도로 잡아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 b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내면화 해야 하는데 운동의 기술을 내면화 하는 예시로 그래서 for example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는 생각 없지만. 예를 들어서 뒤에 보면 골프가 나오죠. 골프를 예를 든거에요. 내면화 하는 걸로. practicing 전치사 뒤에 전치사의 목적어니까 ing 동명사 처리했고요. 연습하는 중에 복잡한 움직임을 예를 들어서 골프 스윙을 끊고 인 전치사고에서 끊겠습니다. 본동사는 주어가 우리는 실험해요. 다른 그립으로 쥐는거죠. 위치로 그리고 스윙 움직임으로. 자 그 다음 분사 여기도 주의하셔야 되는데. 실제 주어가 누구였냐면 우리가 주어였어요 여기에. 우리가 하다의 능동의 뜻이죠. 그러면 뭐 분사구조 while we are 정도에요. 우리가 분석을 하는 도중에 능동의 ing 각각을. 각각이란 말은 아까전에 나왔던 이런 각각의 요소들이에요. 인텀스 오브는 관점이죠. 결과의 관점에서 어떠냐면 it is. 이러한 것들이 만들어내는 결과의 관점에서 분석을 해 본다. 자 다음. This is a conscious left brain process. 자 방금 전에 우리가 이러한 관점으로 분석을 하는 행동. 혹은 이런 각각의 행동 자체가 처음에는 다 어떻다. 이것은 의식적이란 말이에요. 의식적이란 말은 신경을 써야 된다. 신경쓰는게 누구다. 왼쪽 두뇌의 과정이다. 다음 다시 볼게요. once we identify those elements of the swing that produce the desired results we rehearse them over and over again in an attempt to record them permanently in muscle memory. once는 if들의 느낌으로 한번 보면 화면이에요. 한번 우리가 identify 확인해 보면은 이러한 요소들을 의식적 요소였죠. 스윙에 대해서 골프에. 골프에. 자 that은 주격으로 어떤 애들이냐면 이 요소들이. 그래서 that은 뒤에 보시면 프로듀스에 s가 안 보이죠. s가 안 보인다는 얘기는 복수동사인데 s로 끝나는 단어 얘기 때문에 that을 얘로 잡아줘야 돼요. elements. 자 이런 요소들이 만들어내는데 원하게 되어진 결과들을. 그래서 과거부서로 썼고요. 자 이렇게 원해진 결과들이 한번 어 이거 괜찮네 이제. 이렇게 하면 되겠네. 라고 알아차리면 우리는 리허설 해요. 리허설은 연습한단 말이죠. 대문. 이러한 의식적 요소들을 연습해요. over and over again. 계속해서. 자 시도 안에서 란 말은 시도로써. 자 to record 하라는. 기록하려는. 자 이 의식적인 요소를. 자 중요한 것은 영구적으로 기록하려는. 그래서 펄만은 틀리가. 레코드 수식해 주고요. 우리의 근육의 메모리에. 근육의 기억의 메모리에. 저장한다는 얘기는. 생각을 안해도 자동으로 나오게. 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자 아까 전에 위에서 봤을 때. 자 internalized athletic skills에서. 내부화 시킨다가. 뭐냐면은. 방금 전에 봤던 여기 부분. 자 근육의 각인 시킨다. 기억을 시킨다. 이 내용이랑 지금 연결되고 있고요. 자 in this way 부터 볼게요. 자 in this way는. over and over again. 연습하는 거죠. 우리 리허설 하는 것을. 계속 연습을 반복하는 방식으로. 어떻게 돼요. 우리는 internalized 또 나왔죠. 내면화 시켜요. 스윙을. 자동으로 간단 말이죠. 내면화 시킨다. 에즈로서. 뭐로 쓰냐면. 키네스테틱 하면은. 운동. 키네틱이. 운동이죠. 운동의 느낌으로. 의식의 느낌에. 운동의 느낌으로. 간단 말해서. 육체적인 영역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지금. 의식적인 영역이. 자. 자. That with trust. 트러스트. 사동사 뒤에 목적화가 생각되었죠. 얘가 앞으로 나가면서 목적과 관계되면서. 우리가 신용하는 느낌으로. 그 다음. 투쿨 리크리에이트는. 리가 다시죠. 다시 재창조하기 위해서. 그 원해진 스윙을. 재창조한단 말은. 다음번에 내가 골프 칠 때 내가 바랬던 스윙이 나오게. 온 디맨드 요구되어지는. 자. A 볼게요. 자. 이 내면화의. 과정은. 이라고 할게요. 이 내면화 과정은. 바꿔요. 자. 수거로 트랜스퍼. A 프롬 B 정도로 봐주면 됩니다. A를 B로 바꿔준다. 그 다음. A가. 자. 이 부분이. 스윙인데. 의식적으로. 컨트롤 되어진. 의식적으로가 컨트롤 되어진. 동사수식 해주고 있구요. 자. 왼쪽 두뇌는. 아까 우리 의식이었죠. 맞죠. 의식적인 과정을. 뭐로 바꾸냐면. more intuitive. 직관적인. 본능적인. 이런 뜻이요. 워너매릭. 자동적인. 오른쪽 두뇌의 기능으로. 좌 안에는 이성 영역이라면. 우뇌는 육체 영역이었구나. 라고 볼 수 있겠죠. 지금. 이 부분이 요약으로 된. 주제 부분으로 봐줄 수 있구요. 자. 아까 전에 나왔던 단어 중에. 계속 연결되는게. 키네스테틱 도. 우리가 누구냐면은. 아까. 근육. 머슬 메모리 면서. 성질은. 인투이티브. 직관적. 육체적이고. 본능적이고. 자동적이다. 자. 다음. 디스 디스크립션 부터. 디스 디스크립션. 디스 디스크립션. despite being an. oversimplification of the actual processes involved. serves as a model for the interaction. between conscious and unconscious actions. in the brain. as it learns to perfect an athletic skill. 이번에 나오는 지문 자체가 전부 다 다들 좀 긴 지문들을 많이 쓰고 있어요. 이 묘사라는 말은 골프를 학습의 영역으로 묘사했던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반복을 통해 의식적인 영역이 무의식으로 흡수되는 묘사가 being에서는 삽입입니다. Despite 전치사의 목적으로 being 동명서 처리했고요. 그 다음 being을 쓴 이유는 뒤에 oversimplification이라는 보호를 가지고 나아가기 위해서 분사구조를 쓰면서 앞에 나오는 이 묘사의 성질을 나타내는 능동의 뜻이면서 여기까지 가져오기 위해서 being oversimplification이라는 단어가 들어갔어요. 전치사구 뒤에 명서 들어갔죠. 뭐가 됨에도 불구하고 과도하게 over 단순화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접으 실제 과정인데 인벌브드가 그래서 찌끄래기입니다. 사실 이렇게 연루되어진 과정에 그래서 과거분사가 이렇게 요즘 잘 들어가요. 맨 마지막에 원래 과거분사가 짧게 했을 때 앞에 붙어야 되는데 뒤로 잘 붙여요. 요즘에 분사구조 ing나 ppe 중에 과거분사가 특히 이런 모의고사나 수능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한 조각으로 끊겨서 뒤에서 하나만 수시켜줘요. 실제 과정이 연루되어진 실제 과정을 너무 단순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주어는 이러한 묘사는 3위치의 단수죠. 서비스 작동하는 데에서 모델로서 상호작용을 위해 between a and b 썼죠. 의식적 무의식적인 행동의 상호작용을 묘사하기 위해서 두뇌 속에 as는 시간절 몸을 때로 잡아요. eat은 두뇌가 배울 때 perfect식 하는 것을 목적이에요. 완료하는 것을 운동의 기술을 그래서 다시 직관적 자동적인 것은 뭐예요? athletic이라고 또 바꿨죠. 그래서 이 질문 지금 빈칸도 굉장히 제가 많이 이렇게 추론이나 단어 바꿀 수 있는 어휘문제로 바꿀 수 있는데 시험 문제 되게 굉장히 좋은 질문 37번은 꼭 나오지 않을까? 만약에 모의고사 시험 뽑으면 싶을 정도로 문제 되기가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윗글의 주제는 영어로 반복은 엄마인데 모든 배움의 엄마다. 그래서 뭐 호기심은 창조의 어머니다. 비슷한 속담식으로 한번 적어봤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 정리된 것은 나중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링크에다가 그래서 이거 영어로 한번 듣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petition is the mother of all learning.